이미 사망했습니다 살리세요 소생이 불가능합니다 시신은 어떻게 할까요? 태오라오 어떤 아버지가 서울대 다니는 아들 시신도 확인도 안하고 화장을 하라고 그러나? 아, 서울대생 관례대로 처리 중입니다 시신에 손만 대봐 모양새 좋게 갑시다 법대로 남영동에서 조사받던 서울대생이 사망했답니다 진짜! 왜 지지를 못해! 고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응? 이게요 고문지사가 확실해요 조사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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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다! 왤 conseyor 귀ilà 구붕 일으니 계속